시간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일요일 아홉십십오분 한 번에 억울을 부에 담궈놓은 거야. 이런 얘긴 잘 안하네 넌 좀 짱인 듯해 내가 조금 열심히 널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거랑 잠을 지 수영이 들어왔다. 랄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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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이거 나 노래 듣는 거야 너? 거기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빠도 맨날 이렇게 하잖아 뭐하니? 지금 뭐해? 음악 듣고 있어 그걸로 음악 듣고 있다고? 노래 나와 이거 리듬 탄 거야? 나 아무 소리 안 들려 진짜로 음악 듣고 있어